어디가 하는거야? 그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금을 금 개개합니다 금은 어디서 나온 줄 알아? 돌 돌이 나오는데 광산에 나와 그래서 이거는 미국 광산에 나오는 흙이니까 여기 안에 금 있대요 진짜야 이렇다 이렇다 애들 봐봐 우와 우와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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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금 있다가 여러분 볼 수 있어 우와아 이거 빼 보자 이야 여러분 이걸로 뺄게 이걸로 뺄게 아 내가 빼고싶어 니가 빼 볼래? 조심히 그럼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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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이 너무 크다 되게 많아 자 자 또 있어 빼봐 아비니 해볼래? 진짜 크다 어 나 아이고 옳지 잠깐만 아빠 손에도 넣어봐 이야 이 끈 너무 많은데? 이야 이 끈 봐봐 이야 대박 오오 자 올리 잘해 자 자 자 보여 보여? 우와 되게 커 벌써 있어 아니 옳지 오케이 일단 빼보자 일단 빼보자 자 빼보자 자 일단 어디가 때까지 요만큼 오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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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요요요요요 요요요요요 이거? 어 조그만 친구 짜잔 아 귀여워 살구 또 웃어버려 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와 대박 아빠 큰일 안 돌려줘 우후 이리와 내 자리에 오케이 오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아 여기야 그 왜 이렇게 많아 형 차례야 괜찮아 또 나왔어 내 눈이 좋긴 좋아 나이스 패닝해야 돼 이제 패닝 패닝이 제일 재밌는거야 진짜 이렇게 열심히 패닝했는데 내가 뭘 해줬잖아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이쪽으로 오잖아 끝 재밌어 조심스럽게 하고 있음 또 차렸어 큰 놈 큰 놈 나 무슨 신기한 돌 젖어놓은 것 같은데 아빠 이거 그 차례 금 장난하네 두번째 패닝하고 있는데 벌써 금이 牠이 나타납니다 오 우 잘 왔다 아빠 이거 빼고 있어 이제는 찰리아 씨인데? 조심 세워봤는데 열어볼게요 프로카트 씨네? 프로카트인데? 너무 많아 까만 머리 나오네 끔이 나왔어? 아직 안 보여 조금만 더 나왔어 쭈쭈쭈쭈 축하해 찰리 좀 더 해봐 짜자잔 짜자잔 안 써 프로 아빠 그런데 제 어른되면 완전 사감 프로 되는 거 아니야? 어흥 이건 찰리 건데 우와 진짜 머리 잡았어 진짜 잘 나왔어 아니 진짜 머리 나왔다고 진짜 많이 나왔네 저기 있다 근데 찰리 여기 마지막에 금은 많은데 이게 빨간 보석이 되게 많아 봐봐봐봐 우와 진짜 내? 되게 많아 내 친구한테 이거 뭔지 물어봐야겠다 이야 사감도 보고 다 끝났는데 여기 조금만 남았을텐데 나 그거 다시 다시 해야 돼 조금만 남았을텐데 계산 좀 합시다 여기 빈통을 넣고 태아놓고 여기 지로아웃 됐어 우리 오늘 흰 금을 넣고 3.2그램 나이스 괜찮네 아이고 여기 안에 있는 거 안 뺐네 까먹었다 오메 여기도 있고 아이고 까먹었어 야 이거는 3.1이 그램이면 한 130불 돼요 괜찮네 30불 30불이라고? 어 아니 3.1이 그램 근데 이거 다시 해보고 그 뭐야 금 가루 베고 10달러는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재밌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